LH가 추진 중인 남양주 진접 2지구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 심한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며 주민 설명회에 이어 공청회까지 무산시켰습니다. 양재정 기자입니다. 남양주 진접 2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루는 공청회 자리였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주민 설명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토지 강제 수용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공청회 시작 전부터 준비해온 피켓으로 사업 백지화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LH에서 패널로 나온 직원과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용역사는 공청회 시간이 지체되면서 결국 무산을 선언하고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진접 2지구 주민들은 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질차라며 토지 강제 수용 반대의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가에서 국책 사업이라고 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으로 공권력을 압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LH는 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계속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 진접 2지구는 전체 면적의 42%인 54만 제곱미터가 농업 진흥 지역으로 연간 180만 박스의 채소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사업이 진행될 경우 농민과 외국인 근로자 2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LH의 개발 논리에 대항하는 진접 2지구 주민들은 앞으로 지작물 조사 거부 등 사업 백지화를 위해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양재정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